전주동물원 수족관 화재로 전시 어류 상당수가 폐사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주동물원 아쿠아륨에서 불이 나 건물의 절반가량인 90제곱미터를 태우고 전시 어류 20종 100마리 가운데 12종 63마리가 폐사해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동물원 측은 불이 나자 수족관에 산소를 투입하고 온도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수족관이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나머지 어류는 근처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한편 불은 수족관 산소 공급장치의 전선이 합선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